네! 제 6장 슈티몬 시작 썩은 과일과 동물 사체들의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 그리고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들 구삼 먹이에 관한 부모가 저녁병처럼 덮어져 있다 저기 아저씨 오랜만에 얘기 좀 해요 잠깐만 썰던 고기 좀 썰고 고기가 너무 많이 힘들고만 혹시 고통 같은 소문 들었어요? 뜬 소문, 뜬 소문 이거 비밀인데 어제 밤에 와인샵에 불이 벌이 켜 있길래 내가 청물을 통해 훔쳐봤어 그러면 땀 흘리며 헐떡이며 뭔가 했어? 확실하지 않지만 이건 분명해 후테버그 끊어선지 뭔가 딴짓을 요청한 영화인 듯이 희한 놀아들고 건들리며 마주다 슛! 뜬 소문, 뜬 소문 여긴 지질을 사라 뜬 소문 저기 애기 엄마 여기 치즈 맞지 말라 입이 근질근질해서 안되겠네 그만 먹고 내 얘기가 들어봐 후테버그가 밥을 꼴딱시 했다 너는 진짜 뭔가 밤새도록 했다던데 아마도 숨겨둔 여자랑 모두 다 했겠지 누구랑 또는 째 어떤 여자 너는 방이 오랫동안 혼자이긴 했지 그래도 밤을 새다니 대단한걸 엄청난 체력이야 몇 밤이나 후퇴 세상에 으아악! 뜬 소문 으아악! 뜬 소문 으아악! 다른 게 뜬 소문 이래서 비탈법에 친구를 만나라 저기 아저씨도 그 속은 들었나요? 그때 뭐가 밤을 샌다니요? 예쁜 시간 돼요 매일 밤요? 하지만 내 감을 들리지 않아 내 생각에 밤에 여자는 없고 아마 혼자 춤이라도 춘 거 아닐까? 좀 퍼뜨려달라고 이 얘기 좀 나중에 우리 아이 장례식이 끝나면요 죄송합니다 어쩌겠어요 뜬 소문 뜬 소문 구탠법의 친구 여기를 살아간다 뜬 소문 헤이 선생님 그 소문 들으셨소 뭔가 대단한 일을 우리 친구 구탠법과 한 것 같은데 확인된 건 구탠법과 밥을 꼬딱 샜다는 것 어깨까지 이제 내가 직접 한 그 소문 파헤치겠어 혹시라도 그 자가 뭔가 못된 짓을 꾸민다면 그냥 그만라 나 나 나 나 나 나 소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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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 비밀 소문 소문 나 연 감사합니다.